어? 전화와. 여보세요? 제수씨. 형수님. 제수씨 어디야. 하랑 우리랑 얘기했는데 우리 둘은 찬성이야. 나도. 형수님 축하해요 오디션에 합격했어요. 정말 뚫기 힘든 김종국 오디션에 합격했어. 축하합니다. 은혁이도 좀 바꿔주세요 은혁이. 네 형. 미션이 오늘 둘을 엮어라야. 근데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게 그 진이 형 누나가 되게 적극적이어서. 아 그래? 그쪽 분위기 어떤데? 저 되게 억지로 깨있는 기분이에요. 은혁아 은혁아. 그린 것 좀 해봐 봐. 그 막 텔레파시 게임 있잖아.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뭐 짬뽕이 좋아 뭐 짜장면이 좋아 이런 거 있지. 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? 어. 잠시만요. 강 바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. 여름. 우와 대박. 그러면 바다 산 하나 둘 셋. 바다. 어 맞았어. 왜 또 맞았어. 야 은혁아 짜장면 짬뽕 마지막에 봐 짜장면 짬뽕.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. 짜장면. 짬뽕 하나 둘 셋. 아 여기 다 맞았어. 짬뽕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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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조금 다 있네. 토스트 토스트. 고렇게 고렇게. 우리 다 먹을래? 진짜 맨날 딱 접을까 우리? 어떡해 더 맛있겠다. 나 심지어 오늘 나올 때 또 다이어트 막 먹고 나왔거든. 오빠 안 돼. 능력이었듯이. 알겠어요.